최연소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난 비전이지 않습니까? 네 비전입니다 자 영상을 한 번 더 봐야되나요? 다시 한 번 네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 최연소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월드미너스 그룹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멋지게 호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요? 네 떨리는데 그 떨리는 가슴으로 떨리는 가슴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찬성 컴퓨터 박수 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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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네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장님들은 무대 위로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우리 밑에 사장님들은 함께 자리로 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이소해 주십시오. 자리로 이소해 주십시오. 자 다같이 펼쳐주십시오. 홀드!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뉴 다이아몬드를 달성하신 김찬솔 사장님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찬솔입니다. 작년 3월 고등학교 동창이신 김영찬 스포서님께 시크릿을 전달 받았습니다. 와우팩이 화장품인지도 모르고 시작했던 시크릿이 4개월 동안 마이오피스도 모르고 시스템도 모르고 제품도 모르고 보상도 모르고 그저 좋아서 그저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돈을 벌지 못했던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었지만 작년 7월 한찬한 스폰서님께 찾아갔습니다. 손을 내밀었고 스폰서가 없던 유기견 같은 저희들에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찬한 스폰서님 말 믿고 1년 동안 집중했고 한찬한 스폰서님이 마지막 기회라고 주신 비행기 티켓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포하마인 티켓이었고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더 집중했고 그분들에게 진심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또한 꾸준히 열심히 한 끝에 원주에 계신 사연들을 만났고 두 팀의 사연들로 인해 유지직급 브론즈부터 4주여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했고 루비 2조, 플래티넘 5조, 골드 5조, 실버 8조, 로열 5조, 브론즈 20조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결과를 함께 해주신 애들이 계시는 에디 스폰서님, 이든 스폰서님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이자 제 영원한 스폰서인 길로드 스폰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이 저는 늘 시크릿에서 아버지 같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이아몬드 성취하고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5년 동안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 혼자를 키워서 네트워크 한다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믿어주신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고절이었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25살 전 나이에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절실함만으로 버텨고 시크릿이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고 올드위너스 스폰서님들 정의자 스폰서님 정의경 스폰서님 오현주 스폰서님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결과 만들어낼 수 있고 파트너사님들과 더 결과 만들어서 8월 1박에는 블루다이아몬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소로 김다이아몬드 연사하신 김찬수 사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